신났어 나한테 왜 그랬어? 나한테 왜 그랬어? 나한테 왜 그랬어? 근데 진짜 어디까지 할 생각돼요? 오빠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자 어디 가? 싹 너도 미쳐나야 참 웃을듯이 다듬어서 난 머리를 쳐박고 맞서 치워 핸들 안고 이런 방향이 넌 익숙해 이제 매많은 싸우려고 참아줘도 잘하는 이제 연결 속 이란의 전략 너를 닦아내는 기준 한 번 더 화내면 돼는 장난 아네 전략 기준 가늘라던 적들이 너무 울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리까지 이건 좀 울렀어 부담이 돼 네가 내게 걸어둔 본체의 건너 내가 알죠? 이대와 바지를 돌리는 법도 많이 들었어 넌 항상 시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가만히 사랑해 도움둔 본인 퍼플 빛받치처럼 빛을 발했어 오늘 이별을 말해 남자리까지 네 수빈이 아쉽게 말해 남자리까지 배달해서 그리고 아쉽게 말해 남자리까지 아쉽게 말해 아쉽게 말해